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완전 정신 헬까닥 나가버린 사연 두 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순위를 매겨주세요. 무편집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친이 임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진짜 열심히 옆에서 응원했거든요. 근데 이게 합격하니까 바로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와 뒷바라지 해온 그 세월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제 여친이 교사시험 붙은 후에 변심했습니다. 저는 36살이고 여자친구는 33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판매일을 하고 있고요. 여친은 원래 간호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일을 못하겠다. 더럽다. 뭐 이러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더니 공부를 오지게 하더군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뭐 대학병원 그만두고 개인 병원 들어가가지고 파트타임 알바하면서 공부를 하더니 1년 반 만에 붙었어요. 뭐 보건 선생님인가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얘가요 대학병원 다니고 있을 때만 해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 나 35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뭐 모아둔 돈도 많이 없고 해서 아니다 우리 조금만 더 있다 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서로 부모님 얼굴 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 공부할 때는 워낙 바쁘니까 제가 집으로 맨날 찾아갔고요. 갈 때마다 간식도 주고 돈도 또 많이 없을 테니까 제가 데이트 비용도 좀 더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야 너 열심히 해라. 시험 붙으면 바로 결혼할 거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죠. 그래가지고 올해 시험 받고 합격해가지고 근무 중인데 이게 합격하고 살만한 건지 말을 갑자기 싹 바꾸는 겁니다. 결혼하기 싫다고.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 대학원도 다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다 하고 싶다나 뭐라나 그래서 이젠 시간도 여유도 없어가지고 결혼을 당장 할 마음은 없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제 때들은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니 지가 먼저 결혼하자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갑자기 말을 싹 바꾸고 또 자기 공부할 때 기다려준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툭하면 회식한다 뭐다. 원래는 집에서 공부만 하던 애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놀고 또 퇴근도 빠르니까 놀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너 나이 생각해라.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왜 말을 바꾸냐. 이러니까 자기한테 가스라이팅 하지 말고 지겹다 이런 소리 하면서 헤어지자는 겁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저는요. 여친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시험도 기다린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하자 하니까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꺼지래요. 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저도 나이가 많이 있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신당하니까 진짜 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댓글 1번 결혼도 네가 밀었고 심지어 붙으면 결혼하자. 이건 또 뭐냐. 아니 말을 해도 네 여친이 해야지. 왜 그 말을 네가 해. 그래. 그렇게 야가 빠졌으니까 여친이 그걸 몰라볼 일도 없고 뻥 차이는 거지 뭐. 축하한다. 2번 어쨌든 이제 선생님인데 어이없다. 라고 쓰는 남자랑 결혼하기에는 쪽팔리겠죠. 깔깔깔깔깔. 기본적인 맞춤법도 틀리는 사람은 진짜 걸러야 돼. 2번 아니 뭐 어이가 없는 게 틀린 건 아니죠. 지가 왕은 아니니까. 그렇죠. 2번 입룡을 준비하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너한테 질린 겁니다. 여친이 파트타임 알바하면서 그런 와중에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간식 들고 매일 집에 찾아가서는 너 뭐 했어요. 말해봐. 뻔하지. 네 여친은 널 보면 그냥 땡파로 이용하는? 이용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남의 의견. 게다가 네 의견을 봐봐. 고시 통과 못하면 너 나랑 결혼도 못한다. 딱 이건데. 와 이건 나라도 기분 개잡치겠네. 너를 쫓아다니던 여친이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그게 마치 너와의 결혼을 위해서라고 착각 오지게 했었나본데요. 인간은 말이죠.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남을 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로 여친이 임용을 통과했으니까 미루고 있던 결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간식 싸들고 구역구역 집에 찾아간 것도 마찬가지. 그냥 여친 얼굴만 보고 싶어서가 아닌 거 누가 모르나? 그냥 각자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뭐가 억울한 거야? 억울할 거 없어요. 3번. 본문 내용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자동차 판매라면 님 혹시 중고차 딜러세요? 3번. 아이고 나는 또 여친이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 비용이나 생활비 같은 거 다 내준 줄 알았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아이고 찌질해. 대대끌.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지금 당장 어휘를 들러와라. 예잖아. 4번. 아이고 도와준 거 하나 없으면서 생색은? 끌 끌 끌 끌 끌 끌. 데이트 비용 좀 더 내는 거랑 간식 이런 거는 누구라도 다 해주는 겁니다. 저번에 그 누구야? 자기 남친한테 도시락 몇 번 싸줬다고 난리쳤던 여자 있는데 혹시 니들 남매세요? 하여간 진짜 그지 같다니까. 5번. 여친이 결혼하자고 할 땐 오만 사유를 대면 미루고 시험 본다니 붙으면 결혼해 주마. 뻐꾸기나 날리고 여친 공부할 동안 내줘는 커녕 데이트비 고작 조금 더 쓴 게 전부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재던 그지 같은 간신배랑 세상 어떤 교사가 결혼하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너라면 하겠니? 따지고 잴 때는 언제고? 정 떨어지니까 더 빨리 헤어지지. 6번. 여친이 교사 시험 볼 동안 옆에서 맞춤법 공부라도 좀 하지. 어이가 뭔가요 도대체. 결혼하자 할 때 오만 핑계대고 또 교사 시험 붙은 후에 결혼하자 하는 쓴이가 더 약 왔어요. 저라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하죠. 미쳤나요? 7번. 뭐 별거 없지. 이제 현실에 눈을 떠보니까 어이없는 차파리랑 결혼하면 헬게이트 열린다는 걸 정확히 깨달은 거요. 끌 끌 끌 끌 끌. 8번. 아니 너님이 여친 공부하는 비용을 다 낸 것도 아니고 파트타임 알바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여친 집에 기어이 꾸역꾸역 가놓고는 뭘 쳐 잘했다고. 네가 내줘한 거 하나도 없어. 그따구로 씨부리지마. 두번째 사연. 원제. 아주버님 결혼식 날 조카 의상. 네이트판 여기 계속 보기만 하다가 뭐 사소한 것 같지만 이래저래 생각이 많은 그런 상황이 처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글 써봅니다. 저희 아주버님이 곧 결혼을 하시는데요. 결혼식 때 입고 갈 옷으로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조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은 아들만 둘이고 9년 전에 둘째인 아들 저희 남편과 저희가 제가 먼저 결혼을 했고 이제 좀 있으면 첫째인 아주버님께서 결혼하는데요. 우선 둘째 며느리인 저는 저희 시어머님께서 저 결혼할 때 한복 맞춘 한복 이거 이걸 입었고 뭔 소리야. 아 저희 시어머, 자기 시어머니는 자기가 결혼할 때 맞춘 한복을 입을 거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때 맞춘 한복을 입기로 했고 신랑은 정장을 입는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에요. 7살, 5살 우리 딸들은 딱히 입힐 게 없어서 드레스를 대여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아주버님께 그리고 형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조카가 드레스를 입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요. 제 결혼식 때도 하객들 의상이 하얀색이든 핑크색이든 오지게 화려하든 별로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즉 신부가 원하는 결혼식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조금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뭐 신랑은 아이고 우리가 주인공도 아닌데 그냥 대충 집에 있는 옷 입히면 되는 거지 이런 소리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치르는 큰 가족 행사라서 저보다도 우리 딸내미들 예쁘게 입혀가지고 시댁가족들이랑 친지분들께 보여주고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드레스가 아닌 일상복으로 새로 사려니까 결혼식에 입힐 옷용 단정한 원피스 이걸 사게 되면 뭐 이걸 자주 입힐 것 같지도 않고 또 가격도 대여하는 돈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비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차라리 드레스를 대여하고 싶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버님 결혼식인데 화동도 아니고 저희 애들에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뭐 그렇다고 대충 입는 옷을 입혀가는 것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참고로 예단 인사옷으로 받은 돈은 없어요. 애들 드레스 대여하는 비용 전부 다 저희 돈으로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그 대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여하튼 이럴 때 우리 딸내미들 예쁘게 입혀보고 싶은 엄마 제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신랑은 돈이 드니까 반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께서는 한복을 안 입으시는데 제가 한복을 입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제가 결혼할 때 맞춘 한복이라 좀 새색시 같은 느낌이 나서 이것도 조금 고민돼요. 아무튼 예비 형님의 연락처는 따로 몰라서 아주버님께 아이들 드레스를 입혀도 되는지 형님께 조심스레 여쭤봐 달라라고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기분 상하게 하는 질문이 될까요? 뭐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행여 이런 질문에 싫어도 싫다고 못하고 속상해 하실까봐 묻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조언해 주세요. 댓글 1번 2번 아니 애들 드레스를 왜 입혀요? 제정신입니까? 이딴 거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3번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 잔치에 지 새끼들 드레스 입혀가지고 이뻐 보이게 하겠다는 참신한 발상은 좀 뭐랄까? 약간 도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절제 좀 하세요 아줌마 거기가 어디라고? 농담 아니고요. 바로 미친년 소리 듣습니다. 4번 아니 애들도 애들이지만 아이고야 니가 새색시 한복을 입으면 후반전 신부 한복 입고 나올 때 신부가 둘러 보인다? 5번 그거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애 낳고 살다가 식을 올리는 신부인 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언니가 그래가지고 식당일에 이혼을 하니만이 완전 개 난리 났었어요. 그 꼴 보고 싶어요? 6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 웃음도 안 나온다 정말 뭐 그렇습니다.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전혀 상관없지만 강도만 따지고 보면 첫 번째 사연이 좀 더 헷가닥 맛이 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지. 그거는 그래도 끝났어요. 헤어진 거야. 근데 두 번째 이건 아니거든. 이제 시작이거든. 이거를 잘 감안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보니까 벌써 도망갔더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